제가 에너지체를 만들고 해놓고도 죽는다는 게 되게 공포스럽더라고요. 죽음이. 사후세계를 안 믿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현재 맺은 인연들을 다 놓고 간다는 게 저는 사바세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저랑 인연 맺으신 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이 모든 것과 이별이니까 슬프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되게 마음이 죽음이라는 것에 흔들리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좀 답을 나한테 주면 내가 많은 분들한테도 죽음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은 분들한테 나눌 텐데 저는 그런 생각 주로 하니까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도요. 제가 몰라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온몸으로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살도를 닦을 때 원칙이 있어요. 이거 다른 중생들도 많이들 겪는 건가 하면 저는 겪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중생들이 이거 고민할 문제인가 하면 고민하는 게 맞고요. 많은 중생들이 겪고 있고 많은 중생이란 말도 또 어폐가 있네요. 소수라도 누군가는 이걸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겪고 있다. 그러면 나도 겪어보지. 그럼 내가 또 겪은 게 도움이 될 만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한 번 더 부추겨서 막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극복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몰라한 상태에서 하루 한 생으로 보고 연부를 막 해봤죠. 밤에. 나 이제 정토 간다고 연부를 매일 해봤어요. 그러면 정토 좀 확실히 정토 좀 보든가 정토를 보고 와도 제가 여러분한테 또 안심을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하늘이 답을 주겠지 하고 제가 아는 답으로는 일단 많은 분들한테 일일 일생을 권하고 하루 한 생을 권하고 밤에는 어차피 하루 한 생이니까 밤에는 죽는 거니까 매일 죽자. 매일 죽자. 죽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깨워서 연부를 하면서 한번 가보자. 아니면 몰라 상태에서 깨워서 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해봤어요. 연부를 일일 일생이다 하고. 갈 때는 확실히 좀 실감나잖아요. 일일 일생이니까. 자기 전에 몰라 상태에서. 즉 깨워서 해요. 항상. 깨워서 연부를 하는 겁니다. 나모아미타불 나모아미타불 하면서 진짜 정토 간다는 마음으로 실감나게 있어 보니까 오늘 일일 일생이 좋은 게요. 그냥 죽는다 그러면 제가 살아온 한 40, 50평생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일 일생이니까 오늘 하루만 보면 되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찜찜한 거 없나? 오늘 하루 내가 좀 내 마음에 짐이 되는 거 없나? 한번 돌아본 다음에요.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오늘 또 무사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무사히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무사히 내가 특별히 누구한테 찜찜한 거 안 한 것 같아. 자명하게 한 것 같아 하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몰라 하면서 나모아미타불 하면서 정톡 갑니다 하고 나 간다 하는 마음을 먹고 깨어있다가 자고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권해드리는 게 이렇게 매일매일 정토를 가니까 이제는 죽음을 생각해도 지금 내려놓고 가는 게 좀 습관화된 거예요. 매일매일 내려놓다 보니까 내려놔지는 게 편해져요. 하고 이제 갈 때 됐나? 갑시다. 이런 발령 났으면 갑시다 하는 느낌.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매일 밤에 앉아서요. 오늘 하루만 보고 일단. 너무 몇 시 평생을 돌아보면 내려놓기 힘드니까. 오늘 하루만 보고 하루 한 생이니까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뭐 거슬리는 거 없나? 찜찜한 거 있으면 지금 빨리 조치 취하고 오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화라도 하고 누구한테 사과라도 하고 오면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할 일 다 했습니다 오늘. 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 또 좋은 공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안식해서 정토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정토로 갈 마음을 진짜 먹고 앉아서 명상하고 계셔보세요. 깨어있어 보세요. 기분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 하루하루 쌓여가면 그 연불해가지고 막연히 정토가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정토인데 이미 정토인데 내가 정토에 사는 사람이니 갈 길이 정토밖에 더 있어요. 아버지 갑시다. 저 정토 갑니다. 압니다 하고 가는 주체적이죠. 난 이미 깨워서 연불을 하는 사람이니 이미 정토고 이미 정토인데 정토에서 오늘 하루 공부 잘했으니 이제 갑시다. 아버지 안에 안식한 상태로 정토 갑시다. 이런 마음을 매일 한번 먹어보시면 죽음에 대한 최고의 대비는 매일 죽어라. 이거 하나 권해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